안녕하세요. 안효진입니다. 오늘은 영극 더 가구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영극 더 가구는 등장인물이 세 명이 나오는 영극입니다. 학교 선후배 사이인 세 명이 함께 가구 공방에서 가구를 만들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여성으로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어떻게 포기하고 사는지에 관해서도 나오고 가정을 위해 헌신했지만 뒤돌아보니 나라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그런 슬픈 고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등장인물들은 더블캐스팅이 되어 있어서 가시는 날마다 다른 배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영극은 관객 참여 형태의 영극이기 때문에 맨 앞줄에 앉으시면 연극 배우분들과 함께 연기 비슷한 걸 하셔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에이 12번열에 앉았었는데 이날 약간 복귀가 된 것처럼 되어서 연극에 참여 비슷한 걸 하게 되었어요. 이 연극은 가구 공방에서 일하는 일인데 그래서 배우분들이 실제 가구를 만드는 걸 하시면서 연극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구를 만들 때 쓰는 드릴이나 또는 사포질 할 때 쓰는 전문 기계 같은 거를 직접 사용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무대도 정말 공방처럼 구며놔서 가구 공방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두잇 주얼 셀프와 못산자들이여 방지를 들라 하는 밴드도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밴드들이었고요. 인생은 자전거 타는 거와 같아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아인슈타인의 명언도 함께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연기자분들께서 연기를 워낙 잘하셔서 극의 흡입력이 정말 좋았었고요. 전극 연기란 이런 거다 하는 걸 보여주신 연기자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본 날은 현경 역할의 소은 고우명 배우님 포기 역할의 이지연 배우님 소민 역할의 강이슬 배우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연극은 2020년 10월 17일까지 대학로 해오름 예술 극장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일부 다른 리플릿에는 오픈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이시라면 특히 결혼과 가정 관련해서 고민이 있는 여성분들이라면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연극입니다. 그럼 더 가구 연극 리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